참동 기록 한번 깨주십시오. 자, 도시 화보 참동 파이팅! 오늘 저녁 촬영 없습니다. 고인만 합니다. 고인만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다, 낚시.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참동, 참동 씨. 양이 잡아주세요! 정태가 아니야! 열방 막아야지. 다 같이 살아야지.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해야지, 우리 다. 잡아주세요! 여보, 만선에서 돌아올게요! 동네 최고의 참동 꽃입니다. 되게 유명한 꽃이에요, 나무요. 자, 준비되신 분들 바로 낚시하시면 됩니다. 네. 낚시 3시간 했는데, 삼볼락 열방 확정. 예상했던 일들이에요, 형. 진짜 우주에서 최고로 비효율적인 방송이야? 아, 심각한데 이거. 아,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박보루 님 생일 5시간 남았어요. 야, 이거 누구 줄이니? 낚시 6시간 지났고, 삼볼락 1억 동. 신철이 형은 뺏지, 뺏기겠는데. 박보루 님, 말씀도 좀 하세요. 너무 이렇게 결사에 낚시를 합니까? 생일날. 오늘은 100%입니다. 33%인데요. 막나. 나와. 60 이상은 100% 나오지, 아침에도 나오지 뭐. 천둥. 그 박사님 팀들은 어디 갔어요? 아니, 저기 서브 베이서요. 박사님들 거 넣었어요, 집으로 넣어가지고. 아, 물속 사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찍었고, 생격체가 안 보인답니다. 생격체가 수준부로는 안 찍힌답니다. 왜 자꾸 매니저들이 여기서 잘 채비를 물어보지? 피방범위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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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실려나? 일단 2박 3일에 몸을 막혔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알아서 하겠지 뭐. 어디 재워주든지 뭐. 저기 뭐지? 며칠 전에 무슨 오디오 감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틀 동안 배에서 잔다며 그러더라고. 아, 우리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랬지. 아닌데 잔다는데. 그래? 자, 지금 현 상황으로는 6km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몰려있고 6km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돔잡이 배가 아니고 새우잡이 배야. 이제 하면 타면 못 내려. 야, 참돔 얼굴 볼 때까지 있자고. 이 정도로 저기 결방위기까지 했으면. 봐라. 책임 저이죠 우리가. 자, 카메라 라이트 채우고. 야간 촬영 준비할게요. 원없이 낚시나 하자. 결방위고 뭐 방송을 하든 말든. 원없이 낚시나 하자고. 박사님들 뭐하고 계시는지 봤구먼. 못 간다 그래요, 절대.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황당해할 것 같아, 지금. 여기 포인트 묵대가 다 지난 것 같아서. 포인트 이동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이동! 낚시하실 분 낚시하시고. 지식 분 시대요. 누가 잠을 잔다고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40시간 또 지나봤는데 12시간 갖고 오랍니다. 잡아야 돼, 그렇지? 응. 한 번에 한 번에 잡아야지. 어떻게든 잡아야 돼. 원없이 낚시나 하자. 잡은 데까지 가자고. 이번에 무조건 임질 올 것 같아. 느낌이 파고 왔어요. 낚시 11시간 했고. 산볼락 1억도. 난 아무래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양심적으로 이 정도면 한 마리 와라. 와, 니네도 진짜. 올 거야. 어, 이거 바닥이네, 이거. 와, 너무 심각하다, 이거 진짜. 이야. 하늘 소리지. 자, 현재 시간 새벽 3시. 낚시 15시간도 올 뻔했습니다. 박 프로 진짜 온몸을 다 던진다. 쟤가 몸살 나겠다. 아... 자, 다녀 봅시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다. 이경규 선배님께서 나올 것 같답니다. 아, 어제 교조함 같으면 들어가자마자 물어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잡으러 가야 돼. 이제 한 마리 주겠지. 여기 또 우리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위방되려고 하는데. 투, 파이프. 아... 입절 한 번 들어오겠다. 왔어. 오우! 대고리쳐! 예,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오우! 대고리쳐! 예, 왔다, 왔다,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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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 왔다. 왔다. 휘 standardized angerись. 오우, 오우! thought. 고소. 오우! 뭐야 뭐야 뭐야. 왔다 왔다 왔다x4 해오리츠.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이거. 해오리츠. 이거 와. 왔다 왔다x6.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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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확 driver wmadora. 왔다,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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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왔어, 왔어. 제임즈 소리가 확 소리가 나는 거에요. 오, 순간처럼 깜짝 놀랐어. 왔다, 왔다, 왔다. 김세골! 시작이 터졌구나. 이거구나, 터졌구나. 신호탄을 대공장님 뻥 쏘는 그런 느낌이야. 충격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 참동이다, 참동이다. 참동이다, 크다. 이야, 역시.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원핸드, 원핸드. 나이스, 뜰채, 뜰채, 뜰채. 뜰채 준비해 주세요. 세곤. 이야, 참동이다, 참동이다. 제발 육자. 왔어, 참동. 이곳. 오우. 음...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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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 참돔 참돔, 참돔밖 밖에 없어 물개 참돔밖 없어 참돔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꼬리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다, 왔다 참돔다 크다 야, 역시 김태곤, 김태곤, 김태곤. 김태곤, 김태곤. 사이즈 된다. 찬찬히, 찬찬히. 역시. 역시. 김태곤, 김태곤. 김태곤, 김태곤. 사이즈 있다, 사이즈 있다. 온당의 고은이 한다. 김태곤. 하나 한다, 하나 한다. 김태곤. 참돔이다, 참돔. 올라온다, 오크다, 크다. 오, 올라온다, 어프다, 아프다. 올라온다, 어프다, 아프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역시 분당의 고은이. 이태곤. 멋있어. 멋있어. 고은이 형 멋있어. 역시 김태곤입니다. 아, 김태곤이네. 체험지 소리 멋있었어. 대박이다, 대박. 자, 여러분. 야, 해내는구나. 이게 참돔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희 고생 많이 해서 잡았습니다. 눈물할 것 같아. 이쁘네요. 지금 18시간 만입니다. 18시간 만에 처음 입질 받았습니다. 입질 좋네요. 오늘 한 20마리 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나왔다. 참고.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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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생일. 고맙습니다. 이야, 멋지다, 멋져. 고기 있다, 고기 있어. 실례지만 6위가 언제 들어갑니까? 네? 기억이 없어요. 육지 들어갈 시간은 대충 알려줘야죠. 스케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들어갈 시간은 안 해가지고. 육자만 잡으라고 그러니까. 자칫 뭐. 알면 힘들 거예요. 아니 육자 잡으면 들어간다든지. 뭐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니까. 일단 잠도 못 잡으세요. 이거 저 20몇 시간 잠을 안 잤어요. 이거. 고기만 잡으면 잠 다 깰 거야.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춥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맞다, 맞다, 맞다. 오, 크다. 야, 크다. 크다. 우와. 야, 김태곤. 야, 미치겠다, 진짜. 우와, 미치겠다. 우와. 천천히, 천천히.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빨리. 떨쳐볼까? 떨쳐들쳐. 천천히, 천천히. 우와. 역시 태곤이 형. 아, 좋다. 와, 죽인다. 이야,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저 형 껌 씹는 거 진짜. 우와, 멋있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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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지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야. 이야, 진짜 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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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정해야 돼, 이거. 역시 도니 형이야. 죽인다, 역시. 이 공이가 6자 이상이며 배치 7개를 지킵니다. 브라보! 무조건 넘습니다. 무조건 넘어요. 자, 70 넘어가는 거 봅니다. 저게 80이냐 90이냐다. 역시 참돔 왕자였어. 걱정이 됐죠, 사실. 굉장히 막 신이 나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육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용담 쓰고 육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돔 육자 잡아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사실은. 여유롭게.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김태국! 와, 크다. 오, 월랜드! 일단 딱 직하면 저 참돔이다, 참돔은 맞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자, 한 번만 더 견디던데요. 오! 이야, 이거 어디까지 멀리서 잘 멀리서. 아, 장난 좀 친다. 이야, 힘쓰는 거 많아. 와, 살아있네. 아름답다. 봄 나온다, 봄 나온다, 참돔은 형. 깨뵈어! 힘껏 내립니다. 기록갱기까지 안 내다보겠는데. 탈자 본인 기록 깨는 거 아니야? 자, 탈자 될 거 같은데? 어우, 좋다. 형은 뭐야? 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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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뭐야? 야, 씨. 야. 오, 세다, 세다, 세다. 대박 사건. 오, 세다, 세다, 세다. 세곤 경기가 너무 있죠. 힘쓴다, 힘쓴다. 야, 이거 어디까지.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안 나와, 안 나와. 자식들 안 나와. 힘쓴다, 힘쓴다.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잠깐, 잠깐, 잠깐. 우와, 온다, 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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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우와, 크다. 좋아, 좋아. 야, 이거 팔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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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큰일아. 우와, 온다, 온다. 우와, 큰일아. 우와, 온다, 온다. 우와, 큰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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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팔자. 자, 우와! 대박, 대박! 빨리 떠 빨리. 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자, 목줄은 자릅니다. 빨리, 빨리. 대박, 대박. 빨리 또, 빨리. 우와! 더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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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긴 거다. 이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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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돔은 이태곤이구나. 삼돔의 왕자다. 이태곤아! 우와! 대단하다, 태곤이야. 대단하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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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생겼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슈도 못하고 배에서 이렇게. 몇 시간이죠? 지금 25시간 30분에 왔습니다. 25시간을 했습니다, 25시간. 입체 한 번 없다가 은근히 싹 가져가네요. 역시 대물입니다. 여기는 어디? 보성! 고생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비켓고! 비켓고! 고맙다. 선장님 살렸다, 선장님 살렸다. 부선장님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고생의 창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반을 딱. 이놈 잡으려고 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론! 집에 가자! 와,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배 돌려라! 자,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번 재봐, 제대로 한번 재봐. 야, 빵이 너무 좋다, 빵이.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야. 202가 6자 이상이면 배치 17개를 지킵니다. 자, 이태공! 고성, 찬북! 자, 이태공! 고성, 찬북! 72! 72! 와! 아, 축하! 아, 대박! 형, 어떻게 했어? 빠졌어? 어떻게 됐어? 니 딱 그런 순간에 내가 7자다 그랬다. 살렸어! 결방 면했다! 결방 면했다! 결방은 면했다! 역시 참돔은 태곤이 크다! 아, 참 태곤이다, 참 태곤. 와, 그럼 8자는 얼마나 하다는 거야? 저게 7자면. 그 8자는 얼마나 크다는 거야? 25시간 30분 만에 7자가 나왔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 대박이다. 와, 쟤가 나오려고 이 고생을 시켰구나. 자, 7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배치 7개를 지켰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이스! 생일 선물 받아갔네, 형님.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자, 복실부 가족 여러분. 가족 여러분. 왕망대에서 29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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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드론. 수고하셨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자, 나야, 너. 드론 또 수고했어. 광프로 살았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요, 빠따라. 잠도 안 주무시고. 아이고, 잠이야. 대단하십니다.